여기서 꿈phony 빨리 mun어墓 다들 먹어야지 조용히 집 있어 봐, 너 좀 이거 이거? 자 아버님 비키야 일로와 누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야! 빨리 해 이거 누나 너 다리 먹어야지 아빠 아빠 조용히 집 있어봐 너 좀 조용히 집 있어봐 아빠 아빠 이렇게 보고 나 있다 이것들 그냥 야 좀 얌전히 집 있어라 너 좀 내가 왜 항상 카메라만 켜면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팔 쪽 뻗어야지 28 29 김아린 버핏 30개 아빠 보다 잘한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아빠 보다 잘한다